현대로서는 2차전지 딱 하나의 기업을 고르라면 가장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양극자 중에 딱 하나 고르라면 포스코그룹이 약간 보수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2030년까지 시총 100조 말했잖아요 제가 김지은 대표님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시총 얼마인가 봤더니 24조예요 그러면 이제 한 4, 5배 남았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진짜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것도 리튬 가격을 또 얼마를 잡은 건지 아세요? 3만 불 초반을 잡은 거예요 근데 리튬 가격이 3만 불 초반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거의 반터막 나가지고 수산한 리튬 가격이 지금 2만 5천 불이거든요 그럼 2만 5천 불 반터막 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냥 전기차만 계속 얘기하는데 전기차 말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도 리튬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2030년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이 약 30에서 40%만 차지한다고 봐도 300조에서 350조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거의 메모리 반도체 육박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지금 앞으로 그 정도 사이즈급으로 커질만한 시장 한 150조 가까이 시장 커질 게 지금 로봇이거든요 로봇도 다 지금 뒤에 선 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배터리로 가잖아요 저는 로봇 시장하고 ESS 시장만 합쳐도 리튬은 상당히 부족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돼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제 의견이 아니고 글로벌로 에너지 컨설팅하는 업체나 실제 앨범알이라든지 SQM이라든지 리튬 관련된 업체 생산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도 24년 25년 일시적으로 1, 2년 정도는 공급가잉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저가로 리튬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놨고 중국 전기차가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1등부터 우리가 맨날 BYD, CATL만 얘기해서 그렇지 나머지 업체들은 형편없거든요 중국 업체 중에 소위 말하는 EV 에너지 이런 회사들 미국 진출하려고 꼼수 그러다가 진출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우리나라 SN이 있었지만 28년도까지 오버케파 때문에 리튬 가격이 엄청 빠질 거다고 했는데 글로벌 시각 자체는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수산화 리튬은 상업 생산되면 마진이요 지금 철강이 6% 마진 나오면 엄청 잘 나왔다고 보거든요 85조 매출에 5조 3천억 영업이 나는데 지금 우리 내년에 대충 잡아놓은 게 24년도 기준으로 19,000톤에서 25,000톤인데 25,000은 에비타 마진이 아르헨테나 여모는 70에서 90%고요 광석은 30에서 50%면 그거 둘 다 평균 평균 내보면 여모 마진은 한 80% 광석 마진은 한 40% 그럼 80에서 40 평균 내면 60%잖아요 그럼 만약에 2조 매출 난다고 하면 마진 60%면 1조 2천억이 그냥 영업이 꽂히는 거예요 당장 그러면 25년부터 1조 2천억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조 2천억이 영업이 꽂히면 포스코홀딩스 85조 매출에서 5조 매출 이익 나는데 2조 5천억 2조 매출해가지고 1조 2천억 영업이 나면 그거 밸류를 어떻게 계산할지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훈의 바로 써먹는 미래성장 10대 기업 분석 투자 스터디를 통해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3조 매출하겠다고 했는데 13조 매출하면 영업이 7조 나는 거예요 거의 7조에서 8조 영업이 나는 거니까 13조 매출로 영업이익은 포스코딩스 85조 매출의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거니까 저는 포스코딩스는 계속적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좋다 좋다 얘기하시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24년도에 다른 2차전지가 빠지더라도 포스코딩스는 좀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다른 2차전지보다도 좋은 점들이 많은 거네요 포스코 형제는 다 좋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제일 좋아 보여요 비쌌는데 가격도 싸졌어요 포스코딩스 연초만 해도 배당을 6% 줘가지고 지금도 배당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싸지니까 오늘 또 50만원이 깨진 바람에 배당 수익률이 만원만 잡아도 한 2.67% 나옵니다 그렇군요 포스코딩스 에코프로 형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 BM도 아까 고점대위 61% 빠졌잖아요 62% 근데 에코프로는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때 드디어 LG 앤솔하고 왜냐하면 LG 앤솔에 NCMX 지금 그거 관련돼서 하는 데가 LG 앤솔밖에 없는데 심지어 에코프로 BM이 캡9 공장에서 NCMX 상업생산을 위한 그걸 하고 있다 양산을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나와서 그게 사실은 이슈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포스코 퓨체엠이나 코스모 싱소제처럼 딱 이제 수주가 어떻게 보면 공시 계약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온 상태라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은 계속 모멘텀이나 이슈에 목말라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나와서 사실 힘든 상황인 거고 에코프로 BM도 이거 에코프로 BM 실적표인데요 기본적으로 양극접체는 좀 진짜 긴 호흡으로 최소한 연 단위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조까지 깎아놨어요 매출이 약 9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지금 8조에서 지금 25년까지 16조로 100% 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치면 40%가 넘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400억 잡아놨는데 이거 지금 리튬 가격 빠진 거 감안해서 실적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4,400억 7,300억 1조 2천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에코프로 BM은 실적이 깨진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랑 같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보니까 전혀 지금 그 잔고가 줄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거 공매도 잔고 보시면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 보시면 거의 여전히 1조예요 10월 4일 기준으로 9,500억이니까 거의 아직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잔량이 쌓여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단기간에 제일 양극재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랑 같이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 부분에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임버스 2차전지 임버스 ETF 나왔잖아요 그거를 최근에 개인들이 한 400억 가까이 매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핵심 두 종목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 점도 좀 수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근데 그거의 끝은 아니에요 이제 BNK에서 양극재 ETF 나오면 거기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아마 비중으로 치면 거의 20에서 25% 정도 차지할 돈 이거 얼마 안 나왔거든요 아마 10월 달에 나올 건데 BNK 자산 운영에서 이제 양극재 ETF 나오고 그리고 또 질문 주실 것 같긴 한데 포스코 그룹도 ETF가 또 한국투자 신탁 운영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그거는 역방향이 아니고 정방향이니까 그럼 그거는 조금 2차전지 관련된 수급을 좀 좋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이 매력적이지 않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에코프로 BM이 2배 넘게 단기적으로 더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에 더 부담을 받는 것 같고 공매도 타겟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106조라는 수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있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사실 SK온이랑 합작하는 거 캐나다에 나온 거 그 뉴스는 새로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신규 수주가 나와야지 좀 모멘텀이 붙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을 사실 더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에코프로 GEM이라고 해서 삼성 SDI의 양극재 사업부와 합작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까지 떼내서 순수하게 에코프로 BM이 지배구조로 가져가는 거 보면 포스코 퓨처엠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71만 톤을 수주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합작사가 없기 때문에 100% 포스코 퓨처엠이 가져가거든요 71만 톤을 온전히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이 수주를 받으면 에코프로 GEM하고 쪼개서 먹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에코프로 BM이 가져가는 거는 100%를 못 가져가는 거죠 수주로 치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전체 캡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전체 실적이나 이런 걸 깎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포스코 퓨처엠 말고 LG화학이나 LNF도 만약에 합작사 형태로 돼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전체 수주에서 수주 장고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가장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랑 여전히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수주 공백이 실제 지금 아주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다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나올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전국체 1등 기업이거든요 규모로도 그렇고 글로벌로는 2등인데 지금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하고 1, 2등 다투고 있는데 그게 11월 달에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자금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를 받아서 캡파를 늘려가지고 발빠르게 에코프로 VM 쪽으로 전국체를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게 내재화할 경우에는 에코프로 VM도 구조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 부분은 당연히 펀더멘탈 영향을 미쳐서 주가에 반영될 거로 보고 있지만 11월 달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에코프로 VM은 전체적인 양극재 업체가 조금 훈풍이 돼서 이 하락세를 멈추고 돌아설 때 좀 다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인버스 인TF에 그렇게 투자금이 몰렸다는 거는 개인 투자를 내 가운데서 서로서로 배신하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는 이미 싸게 사서 많이 먹었으니까 아쉬울 거 없어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포스코 형제가 에코프로 형제보다는 당분간은 나아보인다 네 훨씬 매력적이다 그렇군요 이 질문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나오는 질문 같은데요 더 떨어질 거를 생각해서 손절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배수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더 떨어질지 다시 올라갈지 반등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너무 좀 무의미한 질문인 것 같고 저는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일단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손절을 하려면 내 명확한 손절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가 빠졌다고 손절하는 건 전혀 무의미한 행위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나는 살 때부터 이미 내가 생각하는 고점 대비 40%, 50%, 30% 그런 기준선을 이탈했다거나 아니면 나는 최소한 전기차 실적 기준으로 나는 30% 실적 성장을 봤는데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30% 실적 성장을 계속 하회했다 그런 어떤 숫자적인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외국인이 이거를 누적적으로 1조 또는 3조 이상 팔면 그거는 수급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고 판다거나 나는 기술적인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차트상에 주봉이나 월봉을 봤는데 주봉이나 월봉에 나는 기준선을 20주봉, 20월봉을 봤는데 20주봉이나 20월봉을 깨졌다고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손절을 치고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만의 기준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2차전지 다 좋다고 해가지고 사서 당연히 오를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2차전지, 2차전지 하니까 가겠지, 당연히 가겠지 2차전지 많이 다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본인만의 아무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 빠지니까 그럼 손절친다? 그거는 상당히 그런 분 주식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질문 자체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 질문이고 매수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겠군요 매수할 때 기준 자체가 물론 매수할 때 매도를 생각하고 매수하는 거 자체는 조금 가슴 아픈 상황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장기 투자 3년, 5년을 바라봐도 매도에 대한 기준점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5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의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의 캐펙스 투자 증가율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다른 AI나 로봇이나 반도체나 이런 관련된 회사들보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졌을 때 그런 4가지 중에 나는 최소한 이 4가지가 모두 만족할 때만 팔 거야 이 4가지 중에 최소한 2가지 이상 만족하면 팔 거야 그럼 기준점이 명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팁을 드린 거고요 저는 손절하는 것도 일단 반대고 손절해서 예를 들어 추가 매수로 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전에 철저하게 매매 전략과 원칙과 기준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기업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쌀 소대 장비 분야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양극재 대표주자들은 많이 빠졌고요 절반 이상 네 맞습니다 또 장비나 이런 쪽에서는 또 선반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면 어떤 부분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국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그냥 꾸준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는 사실 압도적으로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리튬 관련되는 포스트코딩스를 사서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25일이다 그럼 25일날 목돈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럼 월급의 10%를 포스트코딩스 3주 사보기 4주 사보기 주가가 빠질 때마다 항상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트코딩스를 모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코딩스 연말에 또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럼 배당금 가지고 배당금 홀라당 쓰지 마시고 그것도 또 포스트코딩스 사는데 또 재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2차전지 딱 하나의 기업을 고르라면 포스트코딩스가 가장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양극재 중에 딱 하나 고르라면 포스트코 퓨처엠이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나 기술을 포함해서 윤성 FNC TSI 그 다음에 PNT 그리고 코인테크 이런 회사들이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벌써 8월 달부터 8, 9, 10 계약 장소 미공시 계약 상대방 미공시 이렇게 해가지고 호재네요 그렇죠 수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상반기에 취소라기보다 상반기에 이연됐던 물량들이 지금 24년 25년 26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물량 채우려고 지금 장비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나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장비주가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받을 거고 아까 주가가 말해줬어요 PNT 하나기술 그 다음에 윤성 FNC 그리고 DNT는 최근에 유상증자권 관련해서 좀 많이 빠졌지만요 최근에 보면 골고루 장비주는 덜 빠졌어요 PNT도 좀 덜 빠졌고요 하나기술도 덜 빠졌고 코인테크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주가가 좀 견주하게 버틴 측면이 있거든요 PNT나 코인테크나 뭐 하나기술이 안 오른 게 아닙니다 올랐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덜 빠진 측면이 있어서 장비주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장비주 중에는 또 말씀드렸죠 글로벌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글로벌 고객사라고 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LG앤솔 SK온 삼성 SDI 모두 다 납품하는 회사 근데 거기에 플러스 유럽이나 북미의 고객사를 갖고 있는 회사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주장고 잔량이 많이 쌓여있는 회사 세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서 그 회사의 기술 진입 장벽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회사 네 번째는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받는 회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배구조나 경영자의 그게 좀 투명한 회사 이 다섯 가지가 다 만족하는 회사로 고르면 그 다 만족하는 회사가 PNT PNT라는 회사가 그런 것 같고 DNT라는 회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성 FNC는 사실 자료가 부족해서 윤성 FNC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윤성 FNC는 공부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DNT 뭐 주가 빠졌다고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PNT랑 DNT는 계속 좀 공부하고 계속 좋아져야 된다 DNT는 왜 계속 좋게 보냐면 지금 신규 장비 들어가는 거는 레이저 노칭 장비가 기존의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 월등히 써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고 좋기 때문에 앞으로 다 프레스 노칭 장비가 레이저 노칭 장비로 신규 들어가는 세팅이 들어가는 장비는 다 바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이유로 써야 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다 대세가 그렇게 간다 실리콘 응급제 그렇게 욕 먹어도 결국은 실리콘 응급제로 다 바뀔 거거든요 실리콘 응급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막 6개 7개가 갑자기 대기업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건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리콘 응급제도 응급제에 만 톤당 천억 넘게 투자가 들어가요 그 대주전자재료가 대기업도 아닌데 막 1200억씩 투자하면서 계속 캐펙스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기술적으로 뭔가 반드시 교체해야 될 회사 아니면 국산화 수요가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T, D&T 같은 장비주하고 리튬을 위시한 포스콜링스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거네요 반갑습니다 장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